형님, 포범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을 모르겠다. 이거 아니야? 탑권? 아 맞네. 저거였던 거 같아. 탑권 아니야. 야, 루완아 형밖에 없지? 내가 해결했어. 그래. 아, 대왕 모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엄티가 평상시에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는 엄티 선수 옆자리인데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케나의 이미지 관리를 한 방에 무너뜨릴 비밀을 갖고 있다. 아니, 질문 이상한 것 같은데 약간 질문이? 저는 프레딧 프리온 미드라이너 라바 김태훈입니다. 프레딧 프리온의 탑라이너 쏘도 최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레딧 프리온의 정글 웜티 엄성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딧 프리온 원거리즈로 해나입니다. 프레딧 프리온 서포더 빌라티 요한종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레딧 프리온 탑라이너 모건입니다. 그럼 여기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저예요? 몰라요. 젊은 달. 영월. 그렇긴 하네. 인정 젊은 달. 오랜만에 진짜 멀리까지 나와서 촬영하잖아요. 오랜만에 나온 이유는 이제 한 해 동안 고생하기도 했고 이제 한 해를 조금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추억을 돌아보고 이제 야외로 나왔는데 좀 어때요? 오랜만에 진짜 나와도 촬영하잖아요. 일단 이렇게 좀 공기 좋고 멀리 이렇게 나온 게 오랜만이라 되게 뭔가 힐링되고 좋습니다. 게이머들한테 나가는 게 원래 벅찬데 막상 나오니 프레쉬예요. 맞으니까 상쾌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 같이 이렇게 추억 쌓일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와. 효과서. 효과서. 진짜. 그럼 간단하게 우리 프레딧 프리온에서 1년, 2년 동안 하면서 제일 기억 남는 순간 한 가지씩 얘기해 주세요. 나는 저는 생각나는 거 약간 생각나는 게 실미도 좀 생각 많이 나요. 실미도 그때 찍으면서 좀 많이 힘들기도 했어 가지고 저도 똑같이 실미도 했는데 태훈이가 기구 완장해져 있었는데 막상 다수는 못 이기긴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작년 담원 처음 이겼을 때 그때가 뭔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지 MVP 받아서 그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 MVP 받아서 그럼 이번에는 콘텐츠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 콘텐츠 중에요? 저는 용호랑 스카이다이빙 한 거예요. 오 스카이 다이빙 제 인생에 제일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증원형이랑 같이 룩북 찍은 거였는데 증원이 형은 아니라고 하니까 뭐 저는 아닌 걸로 할게요 얼마예요 저는 힐링 보이스 찍었던 게 남달랐던 것 같아서 거의 기억에 났습니다 힐링 보이스 기억에 많이 났는데 내려가서 다행이다 내려가서 다행이에요 진짜 그 다행이더라고 다행히 근처에 오프라인 저장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살았어 전 아까 말했듯이 실메이더였는데 사실 벽재갈비도 너무 인상 깊어서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말하려는 거 저도 실미도랑 벽재갈비 얘기하려고 했는데 벽재갈비가 좀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자리에 옮겨서 조금 더 추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자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서로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잘 몰라요 남남이에요 비즈니스! 네 그럼 이제 한 선수씩 나와서 가운데 의자에 앉으면 그 선수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에 대한 질문을 답을 스케치북에 적어주면 돼요? 네 우리 무건 선수부터 가운데로 나와볼까요? 와우와우와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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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건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은 뭘까요? 저거 저거 어려운데? 상품 있나요 상품? 하나 둘 셋 이거지 이거 아니야? 탑권? 아 맞네 저거였던 거 같아 탑권 아니야 야 루완아 형밖에 없지? 내가 해결했어 그래 아 대왕복원이야? 대왕복원 대왕복원 아니지 않아? 무건 선수가 이번 서머 시즌 제일 많이 경기 때 사용한 챔피언은 교행이다 맞아 내가 이거 내가 봤을 때 맞아 나르가 더 많이 하잖아 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노정지 왜? 전 절대 아니야 교행 원탬이야 하나 둘 셋 나도 맞는 거 같아 느낌이 너무 나오는 거 같아 이거 근데 본인도 몰라 나르? 나르인가? X 와 그래 이름 뭐예요? 나르 아 봐봐 헷갈렸다 내가 아예 말했잖아 대충 주관 선수는 프레딘 프리오니 다섯 번째 팀이다 선천히 해주세요 선천히 너 어디 있었지? W2 이전 그 전팀표 포함이야? 아 주관이 나랑 답이 다른데? 무섭구나 이거 아니야? 둘째 합류가 좋아해 하나 둘 셋 이거 아니야? 당연히 맞겠지 X 아니야? 나 X로 했어 하하하하 네 번째 아니야? 다섯 번째 아니야? 네 번째 네 번째잖아 정답은? 네 진동 포트하면 네 번째 그치? 진동 W2 하랑이 야 마음 걸렸어 아 나 루하니의 마음을 얻었다 우리 너희 형 맞지? 우리 여기 세 명 루하니의 마음을 얻었다 무슨 명이야? 딜라이 선수가 이번 서머 시즌 제일 많이 사용한 챔피언은 라칸이에요 아이씨 공동 2등인 챔피언이 두 개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뭘까요? 공동 2등 두 개 다 맞추라고요? 뻔하다 잠깐만요 뻔하다 나 대충 알 것 같긴 해 나는 네 아니 뭐 뭔가 둘이 똑같을 것 같긴 해요 느낌상 사실 뭔지 모르는데 잠깐만 15초만 기다려주세요 아 기다려 보세요 좀 아 그럼 그거 또 몰라? 아 그럼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루키오도 알아야지 아 병이 해봐요 뭔 사람이야? 아 아닌데 이거 둘 셋 레오나 아무거 아니야? 루틸 레오나 루틸 레오나 루틸 레오나 아니야? 루틸 레오나 루틸 레오나 아니야? 루틸 레오나 너는 근데 암호는 상황이 좀 안 나왔잖아 루틸 많이 했어 루틸 많이 했어 루틸 아니겠는데 루틸 까먹고 있어 루틸 많이 했어 딜라이 선수가 이번 닉네임이 세 번째 닉네임인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아 이걸 모를 수가 없게래 에이 내가 환중이 또 이건 알아야지 나한테 불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와이즈 크레센트 아 크레센트 아니에요? 크레센트 야 빨리 신고해 저거 헤나 선수의 데뷔 년도는 1군 이후 프로게이머야? 5년이야 데뷔니까 프로게이머? 2군 소환 맞는 거 같은데? 1팔 아니면 1구겠지 뭐 1구 때 내가 KT에 있었으니까 2구 때 내가 너 거기 2구에서 만났네 혼자 그렇게 씩을... 맞아요? 아니다 맞을 거 같아 20년은 뭐냐 너 근데? 아 이거... 아 루아... 아 루아... 아 루아... 19년 맞죠? 아니 루아나 아 맞네 아니 근데... 아니 20년은 좀... 아 문제 관심 없는 거 같은데 헤나 선수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헤나 선수는 카톡이 뭔지 몰랐는데 바로... 바로 하죠 이거는 뭐... 이거 뭐 다 돼 아 예 아니 질문 수준이... 하나 둘 셋 질문 수준이 조금... 하하하하하하 헤나 약간 바보 만들기인데 케이틀린 병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다가 네 원티 선수가 경기전에 하는 루틴 한 가지가 여기 있잖아요 왜 그게 뭘까요? 무슨 루틴 있지? 정수만? 폐변하기 폐변하기요? 어떤 새끼? 나를 좀 오래 봤으면 무조건 알긴 할 거야 여기 와서 생긴 버릇이야 이 팀에 와서 생긴 버릇이다 스물 셋 따뜻한 커피 마시 아닙니까? 원샷이지 남은 거 야 너 뭐야? 정확한 거는 모건 커피 원샷 어 정확한 건 커피 원샷 손 안 씻지 않아요? 이 새끼는 뭐지?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것도 맞는 거 아니야? 저거 정답은 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도 루틴이기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얼굴도 루틴이기 아니 근데 이제 가장 손 안 씻잖아요 정확한 루틴을 따지면 미지근한 커피를 반을 마셨다가 경기장에 세팅하고 와서 원샷이야 뭐라는 거야 이거 근데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거는 이 친구다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하하하하 캐반도 인장이긴 해 맨날도 아니 캐바이 아니야? 아니 그건 생각보다 자주 안 가 생각보다 막상 해보면 뭐야 아 필수 퍼스트인데 이거 원티 선수가 경기전 세팅 때 세팅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거 세팅할 때 뭐 모니터 체크하는 사람 뭐 체크하는 사람 아 이걸 알까요? 이거 서로 자리를 안 보는데 어렵다 질문이 내 거 좀 어렵다 근데 환중이나 이 저 보띠오랑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그치 그치 시끄러운 거밖에 안 들려 시끄러운 거밖에 안 들려가지고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뭐야 의자 조정 의자 팔걸이 해상도 의자 키보드 풀면서 저거 이상은 담으네 아니 이게 웃긴 게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머릿속에서 이게 맞는 말이라 정답을 주고 싶어 어떡하지? 원래 뭔데? 가장 처음에 하는 행동이에요 원래는 제가 모니터를 가장 먼저 만지거든요 해상도? 해상도가 아니라 그 모니터 밝기 그게 해상도잖아요 밝기가 그거는 다른 거 아닌가 저는 그 뜻을 쓴 거예요 그 밝기를 제가 정답 주면 되나요? 저희 SNS에 적어진 답은 네 아 다 땡기네 지도 몰라요 지도 아유 조즈의 데뷔팀은 그립킨이다 아 쉽지 뭐 거의 밖에 없잖아 진짜로? 어 오케이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자 하나 둘 셋 X 나 몰라 아 환중아 이건 아니다 우리 소드 형은 해외파야 아 근데 환중아 너한테 고마워 아하 그 시절 몰라주는 게 좋아 아 그래? 사진이 에잇? 터키 리그 소드 아니야 어디였지? 저 팀 터컬리트요 그리고 원래 이름은 팬서였습니다 팬서 난 그리필 때 소드를 처음 봤어 다행이고 그러면 아마존스의 LCK 데뷔 년도는 2017년이다 락스 때잖아 나 그때 경기 안 봤는데 성형아 네가 몇 년 했지? 야 나는 말아줄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얘 걸 알 수밖에 없어 2017년이야 너 그렇게 오래 됐나? 난 모르고 싶었는데 모를 수가 없다 태훈아 그 프로 때 해설님들이 엉티야 나만의 데뷔하지 육시위에 말해 프라포비 이랬어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다 알아 성형이 뭐라 그러는 거야? 2017 썸머 2016년은 2라운드에 들어갔어 이게 2016년은 너무 이르고 2018년은 너무 늦은 거 같아서 SNL 롤리나잇에서 얘기했던 건데 안 봤는데 라바 라바 선수 이세계 아이돌 원픽 아니 너무 많은데? 다 좋아해서 근데 이거는 너무 그건 게 맨날 말하고 다녀가지고 근데 신경을 안 써서 롤린지 모르는데 이다바 듣질 않아?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맞나 이게 이 사람이? 하나 둘 셋 비참 아닙니까? 릴리파야? 내가 저 고세구석 따라치겠다 아니네 릴리파야? 나 징버거인데? 그리고 서로 제일 많이 아는 선수는 나 뭐를요? 쏘든 검찌 저예요? 부정 운이 좋았던 거 같은데? 왜 1등이지? 모르겠어요 제일 못 맞춘 사람은 딜라이트? 난 남의인데 관심 없어 와 남인가요 우리? 남이래요 한중이가 맨날 남이래요 한중이가 맨날 남이래요 한중이가 맨날 저는 프레디 뿌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준비한 거는 총문회 시간인데 가운데 나와 있는 선수들한테 이제 질문 관련된 질문을 뒤에 선수들한테 할 거예요 그러면 뒤에 선수들은 차마 얼굴 보고는 말 못하는 거 그러면 엄티 선수부터 시작할게요 나는 엄티가 조언하는 게 가끔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었다 하나 둘 셋 좀 많을 거 같은데 네 좀 많네요 필요할 때도 좀 많은데 쓸데없이 과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오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한 번 설명을 했는데 계속 설명을 해가지고 과할 정도가 좀 있었습니다 왜 계속 설명했죠? 대답을 안 해서 대답을 안 해서 간단해요 대답을 하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더 이상 안 하는데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진짜 안 해요 저 친구가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대답할 때까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상황이 또 나왔을 땐 다시 또 얘기를 하죠 아니요 저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옆에 있는 선수들한테 한번 공정하게 물어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답했습니다 엄티 1승 2승 3승 좀더 선생님 눈치 없이 좀 안 말해야 될 상황에서 약간 말할 때가 좀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약간 이미 한 번 뭔가 알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 않았나 이유가 뭔가요 엄태씨 아니 뭐 이유라기보다 일단 라바 선수 자체를 좀 파악했을 때 약간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약간 좀 휘둘리는 선수들이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를 알려주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얘가 진짜다 내가 봤어 자꾸 얘기가 막 길어지면서 약간 다른 쪽까지 가가지고 뭔가 이제 저도 아는 얘기까지도 약간 가는 느낌?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에 끊기 어려워가지고 엄티 일쑤! 좀 오래오래 듣지 않았나 그 얘기들을 그랬습니다 나는 솔직히 엄티가 평상시에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아 이건 만장이 칠 것 같은데? 방송할 때라던가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약간 혼자 조용히 이제 게임을 하고 있을 때라던가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약간 자꾸 옆에서 그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릴 때 좀 약간 게임에 집중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엄티 선수 옆자리인데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저밖에 옆자리가 없거든요 엄티? 엄티 오른쪽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좀 일부러 엄티가 시끄러우면 제가 이제 다른 소리를 키워서 좀 헤드셋으로 무마시킨다던가 그렇게 지냈습니다 발성이 좋아서 가수를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가수는 모르겠는데 발성은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몰랐는데 미친다 가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발성은 좋은 것 같아요 엉티의 오더가 가끔은 긴가민가했던 적이 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지 다 만장에 치면 하는데 하나 둘 셋 아무래도 엄티가 오더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하는 편인데 의견 갈릴 때가 좀 많고 이제 약간 해야 될 때가 좀 있는 편인데 좀 이제 안전한 선택지로 가서 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람이 오더가 약간 100% 맞을 수는 없는 거라서 이게 엄티의 오더 당연히 그때 지고 약간 뭐 화가 났지만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티 때문에 아니 이제 당연히 너무 잘했다 그럴 때가 있잖아 화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아닌데 이제 팀이니까 같이 했는데 이제 망하면은 당연히 앞에서는 막 뭐라 못하지 오더를 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어떡해 엄티 속마음 이 새끼 말도 안 하면서 내가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더를 이제 하는 건 이제 따르는 건 당연히 좋고 오더를 하는 것도 멋있지만 실수했을 때 이제 조금 그 기분이 당연히 좋지 않는 때가 있으니까 긴가민가하시다 그건 어쩔 수 없다 뭐 기념이나 뭐 그러니 해야죠 이거는 뭐 선수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승부욕이 특히 센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서 인정합니다 나는 헤나가 자꾸 경기장에서 화장실 같이 가자고 해서 싫다 아 애교네 애교 귀엽다 하나 둘 셋 저 근데 처음에 한두 번 가주다가 이제 전 갔다 왔다고 혼자 보내요 요즘에 굳이? 굳이 표현 좋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현 좋다 형 긴장도 풀 겸 그리고 이제 혼자 가면은 이제 만약에 상대팀이 있으면은 아 기선지압을 하기 그렇지 둘이서 가야지 좀 더 기선지압이 되지 혼자 쪼글쪼글하게 가면은 그렇잖아요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반박을 해봐도 됩니까? 네 해보네요 제 생각인데 그런 것보다 아니 혼자 갈 때 그 다른 선수 보면 혼자 쪼는 거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맞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다른 선수 보기 무서워서 한 명 내려가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찐따 같습니다 그냥 찐따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른 팀 의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 질문 갈까요? 나는 헤나가 아직도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엑스 한 명 들어줘라 없네요 없어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부터 그냥 좀 보기 힘들어요 특히 방송 켤 때 이제 시청자들 뭐 어쩌저쩌고 하는데 옆자리에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너무 안 하던 짓을 좀 많이 해서 좀 앞뒤가 달라요 사람이 어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제 성격이 그 좀 처음 만나거나 이제 좀 어색한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정상적이고 약간 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그게 이미지 관리예요 친해지면은 이제 제 성격이 나오는데 그 이제 지금 친해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방송에서 보이는 거 같으면 180도 다르다 생각하고요 아니 그 정도 아니잖아 너무 약간 의도적으로 착한 척이랑 약간 순진한 시골 청년인 척 이런 게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순진한 시골 청년인 척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좀 알려줘요 아니 예시를 좀 들어보세요 예시 자기는 완전 선인 것 마냥 한 거 아니 예시를 들어보라고요 아니 예시를 들어보라고요 불쾌합니다 아 예시를 예시를 들어둘라니까요 아 예시요? 예 뭐 다른 사람이 말해줄 거예요 그냥 뭐 좀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죠 엄티씨 예? 네 믿고 있습니다 뭘 믿어 내가 오늘 들었는데 덧붙여야죠 뭐 약간 애들이 말하는 부분들이 딱 무슨 부분인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헤나 선수 자체가 좀 아무래도 팬분들한테 좀 샤이하다 해야 되나 뭔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좀 샤이하고 팬분들과의 어쨌든 거리를 둬야 되는 선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우리한테 보여주는 약간 그런 끔찍한 모습들은 나오지 않는다 아니 솔직히 그 누가 그 방송에서 그 욕하면서 이제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평소에 욕은 욕뿐만 아니죠 아니 뭐 그대님 뭐야 저는 근데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아마추어 시절에 아니 뭐 다들 욕 안 와? 욕은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억울한 게 있는데 제가 말하자면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이제 진짜 아까도 얘기했는데 네 친해지는 단계라서 이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도 처음에 어땠습니까? 욕 안 하고 엄청 착하지 않았나요? 그냥 조용했죠 네 그죠 그런 이미지가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조금 더 그렇게 보인 거지? 네 그렇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시청자님들한테 욕을 할 수 없잖아요 네 루안이가 마지막 발언한대요 물론 이제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이랑 평소 모습이 다른 게 무조건 맞는데 그죠 그죠 다 다르죠 너무 그 의식을 너무 심하게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점이요? 욕도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고 약간 걱정되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아 걱정을 된다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자기는 뭐 하고 싶은데 압박감이 생긴다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거지 강박관용 이때 욕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욕을 터져 대왕권 수익권 수익권 초경이 남으니까 이게 언제 한번 터질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합니다 언제 터질지 루안아 넘어갈까요? 네 나는 이번 스프링 때 라마가 피우지를 과하게 독식했다고 생각한다 오 재밌겠는데 유일한 액수가 한 명 있어요 쏟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냐 이게 독식했다 말도 맞는데 그 임팩트가 가장 컸을 수밖에 없어요 포르키 자체가 포르키였죠 포르키로 한 스프링이잖아 스프링이잖아 스프링 스프링은 코라스톡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메타이저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나는 썸머까지 포함해서 가장 최고의 폼이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라바 선수랑 그게 좀 재밌었어요 라바 선수랑 헤나 선수가 딱 비슷한 폼을 보여준 경기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라바 이런 식으로 봤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이건 좀 독식이 아닌가 있었어? 이거 헤나나 모건인 것 같은데 하면 라바예요 솔직히 LCK 관계자들 좀 섭섭하긴 해요 네 그래서 어 우와! 아니. 전 이렇게 까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좀 임팩트가 있고 잘했던 것은 맞는데 다른 선수들도 분명히 잘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라바 선수같은 롤킹 이러면서! 가져왔다. 약간 애매할 때 어느정도 받았다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실력 아닌가요? 헤나 선수가 좀 더 존재감을 잘 보였으면 헤나 선수가 독식하지 않았을까요? 헤나 표정 안 잤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저 못하겠어요 야 너 방금 썸네일이다 못하겠어요 아 이제 제가 뭐 뒤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기억나는 경기만 해도 제가 받을만한 경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 기억나는 게 바루스로 포킹 바루스가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분명 게임을 많이 만들었던 거 같은데 그때도 라바 선수가 봤던 것도 기억나고 플레이오프 갈 때 마지막 담원 두 번째 판은 제가 아펠리오스로 많이 잘했던 거 같은데 그때도 다른 사람이 표지 받는 거 보고 제가 조금 많이 그때 제가 안 받았는데 마지막 경기는 왜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다 포함을 하는 거죠 해원허다 해원허 롤킹 밈 같은 밈들 있잖아요 탑건이라던가 엄사령관도 있고 자기만 없어도 속상했다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LCK 관계자한테 혹시 고해성사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그냥 해나 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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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좀 슬프지 않나 갑자기 LCK 관계자가 고해성사 고해성사 지금 하고 있네요 피워지는 데 솔직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많은 거 같아요 뭐 초반에 잘했으면 초반에 받을 수 있는 거고 후반에 임팩트가 컸으면 후반에 받을 수 있는데 초반에 임팩트가 별로 안 크니까 못 받지 않았을까 나는 라바의 시그니처 티셔츠 검정색 티셔츠를 버리고 싶다 그니까 옷이 그냥 좀 해진 게 많아 아아 태훈이 항상 그 입고 다니는 옷 있잖아 맨날 그 검정색 한 번 몇 별씩 있는 거 어 난 린스페 린스페까지 등장 맨날 이제 검은 옷에 고양이 털 묻혀서 오는데 맨날 2년 동안 똑같고 옷 티셔츠도 안 버리더라고요 이제 버리고 다른 옷 좀 살 만한데 그래서 좀 다른 옷 좀 있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옷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검정 티셔츠가 몇 개죠? 100장만 입어요 셀 수가 없는 한 15장? 14장 정도 입은 것 같습니다 짱구냐고 무슨 근데 저는 이걸 말할 게 있는 게 어 제가 일단은 숙소 생활을 하고 연습실 생활을 하면서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외부를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하는데 되게 편한 차림과 제가 익숙한 환경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나갈 때도 그거 입잖아요 네 그래서 좀 편하게 입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놀러 갈 때도 있잖아요 난 지금 그거 말고 다른 거 못 봤어 우리 세 개로 일주일 거쳤었던 해나 선수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개로 일주일 아닌가? 한 달 한 달 네 아 맞다 근데 제가 이제 할 말이 있는데 이제 옷이 그때 예전에 많이 없는 거 인정은 하는데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게 왜 너가 사게 된 게 있냐 그러니까 이제 옷은 이제 없긴 했지만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이제 막 옷을 막 일주일에 막 한 번 갈아입고 그러진 않았어요 진짜 막 그 되게 열심히 빨긴 해 진짜 자주 빨았습니다 저 세탁기 맨날 돌리면서 진짜 그거 증인해 줄 수 있어 막 냄새가 나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예 당당하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사랑하는 팬분들께서 이제 옷을 반대쪽으로 야야야야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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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어 아 일단은 그러니까 해나 선수는 일단 옷을 그렇게 세 번 입었다 해도 좀 빠는 느낌이 나잖아요 아 근데 얘는 옆에 있잖아요 제가 맨날 고양이 털 묻어오는 게 계속 있으니까 아 이게 얘가 이게 빨래를 하고 온 건가? 그러니까 내가 고양이 제가 고양이를 잘 모르는데요 원래 빨래를 해도 안 빠지나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억가 아닌가? 아 억가요? 아 그럼 옷을 안 빠는 곳이 있겠네요 그러면 아니 저는 옷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껌은 티가 그게 이제 좀 슬픈 게 라바 선수 저희가 좀 슬픈 게 이제 그 열다섯 발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저건 구분이 안 돼요 다 고양이 털 있어요 한 번지 구분이 안 돼요 선생님 다 고양이 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한 2년 내내 저놈 검은 것만 옆에서 입는 거 보니까 내가 우울해 옷 좀 사주세요 나는 딜라이츠가 나이 많다고 놀릴 때 솔직히 좀 짜증난다 짜증난 말 말하죠 잘못 든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네 으잇? 잘못 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예시를 하나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솔랭 점수를 가지고 이제 서로 장난을 쳤다고 치면 솔랭 점수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되는데 이제 갑자기 그 장난을 계속 치다가 제가 이길 수 없는 그 아 그 한 말이 이제 약간 가불기 그래서 형 몇 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면은 하하하하 제가 이제 거기서 뭐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형 몇 살인데 와 그럼 이제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엄박하실 말 있으신가요 딜라이트 씨? 네 저는 항상 친해지면은 다 장난을 두루두루 치기 때문에 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데요 아니요 성격은 알죠 삶마다 다르니까 네 삶마다 다르고 성격은 압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 때는 상상도 못했죠 진짜 저는 와 저는 진짜 환정이가 다른 팀에 가서도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하하하 이렇게 환정이 행동을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팀에 가서도 환정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하하하하 약간 정답을 보면 되게 아마 집에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말하자면은 성격이 약간 눈치를 좀 어느 정도 좀 보는 편이어서 약간 형들이 좀 잘 받아준다 싶으면 선택 넘을까 말까 하고 이제 만약에 다른 팀 갔는데 좀 안 받아준다 그럼 이제 조금 조용히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정 씨 환정 씨 왜 반박을 하나 해드리자면 하하하하 눈치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하하하 못 보신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황이 힘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안 보는 편입니다 네? 아 왜냐면 제가 왜냐면 좀 도와다니면서 제가 거의 대부분 막내였던 적이 많았는데 여기 와서 이제 막내가 처음 생기고 이제 처음 막내가 생기는 생겼데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아 내가 저는 안 그랬거든요 하하하하 이렇게 할 수 있거든 하하하하 저는 이제 귀엽게 많이 받아주는 생각인데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하하하하 특별해서 나는 가끔 딜라이트를 지워받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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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하하하하 오늘 만장일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그렇게 막 콕 집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너무 많아서 하하하하 괜찮 swan 빙빙 Hoje 뭐 약간 하하하 저는 voir 한 analytic 스스로 말을 한 건 아닌 걸 아니까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세게는 말을 못하겠고 네 그랬습니다 환중이가 이제 선을 넘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그냥 아예 몰라서 그런 거라서 근데 어쨌든 쥐어받고 싶긴 할 때 많았던 것 같아요 잘 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했는데 진짜 개귀여워 네 좀 그랬습니다 딜라이트 선수한테 눈치를 주면 몰라요 진짜 해왈할게 그러면 이제 그때 터질 때 이제 그때 터질 때는 이제 너무 늦으니까 이제 서로 상처가 되지 않았나 그럴 때는 갑자기 터질 때 근데 저는 스택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스택을 줬으면 예를 들어 2스택까지는 줘요 저는 3스택 때 터지는 건데 개인 쌈타 마냥 보통 그때까지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환중이가 대드는 건 아니야 순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다 뭐야 좀 평상시에 말 못 할 거 좀 한 거 같아요? 저는 뭐 좀 할 말은 다 한 거 같아요 서로 네 이미 이미 서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말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약간 네 약간 서로 대부분 다 알고 있어서 약간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알지? 약간 이 느낌으로 선수들 다 서로 약간 눈치채고 있는? 그래도 오늘 딜라이트 펼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네 전 탈격이 없어서 약간 속 시원해졌어요 뭔가 박카스 한 병 마신 거 같아 전 탈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펼게요 네 거북이 네 커버기 커버기 네 커버기 커버기 감사합니다.